박수치기 싫으면 대가리나 놓을게 흔들어 못도 싫으면 발바닥 놓을게 움직여 여자분들은 박수칠 때 언니들 이렇게 칠 말고 이렇게 팔을 벌려 벌려면 처시치면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좋다! 이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만을 펼치 말자 한 발 올려 맹세하고 두 발 찢어 약하고 한 개 다 두 두 개 다 두 일백오십 사개 다 아네 사랑심은 가둔 그 사람은 어디 감옥 나만 혼자 실시니도 그 시절도 굿미쳐 아아아아아아아 뻔디 미쳐뭐가 네, 오늘 참 소중 덥고 많이 오셨는데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좋다 어머 형도 어머 안줘도 되는데 뭐 이런걸 주시고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형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셔 아유 인물 참 좋으시네 나 저렇게 인물 좋은 놈 처음 봤네 고마워요 세월 따라 전하는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 의미냐 하사 거기서 고리던 일백오십사개 다하네 즐거웠던 그 시절은 그 의미로 가버렸나 자기꺼라 난 간다 꼭 비싸던 요오는 이상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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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도샷 에헤헤헤헤헤헤æ 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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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